이명웅 팬들이 평창으로 몰려들며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을까? 이명웅 팬들이 평창으로 대거 몰려들며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였던 그 주말 수많은 팬들이 평창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이명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촬영지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팬들은 이곳에서 이명웅과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팬들이 만든 열광적인 분위기와 그들의 활동, 평창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명웅에 대한 팬들의 깊은 사랑을 보다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팬들이 찾은 평창의 특별함 평창은 겨울철 스키 리조트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가을에도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노란 단풍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경치 속에서 팬들은 이명웅을 만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촬영한 삼시세끼 프로그램의 촬영지가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곳에서 이명웅과의 특별한 순간을 재현하며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명웅과 복구의 연결고리 복구는 이명웅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등장했던 강아지로 팬들에게는 매우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복구는 이명웅과의 인연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고 그를 만나는 것은 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팬들은 복구야, 잘 있었니?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복구와 함께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명웅과 팬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복구를 통해 이명웅을 느끼고 그의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평창에서의 팬들 간의 교류 팬들은 평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복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구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워요 라는 댓글들이 팬클럽에 올라왔고 팬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팬들은 단순히 이명웅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의 만남 팬들은 이명웅이 자주 방문했던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팬들은 이명웅의 흔적을 느끼고 그가 식사를 했던 자리를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명웅이 앉았던 거 생각하니 너무 설레요 라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식당 사장님과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은 팬들이 이명웅을 향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명웅이 그곳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의 장 팬들은 평창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글을 남기며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지명웅이 그리워서 평창에 왔어요 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평창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명웅과의 소중한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평창의 명소 탐방 팬들은 평창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며 사진을 찍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은 평창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언제나 특별해요 라는 의견을 나누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창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과 팬들 이명웅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와 함께하는 기분을 느꼈고 그의 목소리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평창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팬들이 이명웅의 음악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게 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라는 팬의 소감은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만난 이명웅 이명웅은 최근 자선 축구 경기에 출전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명웅이 축구를 할 때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라는 팬의 반응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팬들이 이명웅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이명웅의 팬클럽은 단순한 팬들의 모임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이명웅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라는 팬의 이야기는 이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잘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평창의 겨울과 팬들의 다짐 팬들은 내년 봄 메밀꽃 필 무렵에 다시 올게 라는 다짐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창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평창의 겨울은 혹독할 수 있지만 팬들은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마음은 이명웅과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팬들 팬들은 평창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명웅과의 특별한 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명웅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다짐하며 앞으로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준 이명웅에게 감사해요 라는 팬의 목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웅과 팬들의 미래 이명웅 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웅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라는 팬의 말처럼 그의 존재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명웅 팬들이 평창에서 만들어낸 열광적인 분위기는 그들 간의 깊은 유대감과 이명웅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평창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명웅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평창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이명웅과의 소중한 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웅과 팬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깊어질 것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평창에서의 경험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만남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이명웅이라는 스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팬들은 그를 통해 많은 추억을 만들고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언제까지나 그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명웅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이 기대됩니다.